여러분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주역들이 민주당의 철음회입니다. 철음회. 이 철음회 사람들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검수완박의 주역 민주당 철음회 진짜 국회의원들인가 놀랍게도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킨 10여 명의 민주당의 강경파인 철음회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증거의 바탕을 두고 이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내일은 좀 더 정밀한 자료를 한번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철음에 속합니다. 철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이렇게 판 대수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황용운화고 김용민이고 최강욱이고 박주민이고 민영병가 하는 분이고 김남국이고 이 사람이 누굴 겁니다. 이 그림을 아 이게 공개가 안 됐네요. 황운화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박주민 이분이 아마 광주에 광산을에서 나왔던 민영병이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꼼수로 통과시킨 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름이 좀 알려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강승모인처럼의 막가파 지존인가. 그러니까 권성동 씨가 이런 야반을 통과시켰을 때 김기현 씨는 바로 불만스러운 글을 바로 올린 것이죠. 2년 전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던 뉴스 속보에도 불구하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나 그렸는지 몰라도 국민 염장을 짓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봐도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사진 속 인물 대부분은 민주당의 사조직인 철음회 소속 멤버들인데 이번에도 철음회가 또 국민 염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공작 범죄 행동대장인 피고인님에서도 반성은 그냥 도리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증발시켜버리겠다는 황운하 의원.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 총대를 맨 사람입니다. 꼼수 탈당을 잘 청한 민형배 의원. 법안 강행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김용민 최강욱 모두가 철음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철음회가 어떤 조직인가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비례대표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부를 위해서 만든 공부모임이고 회원으로는 김남국 김성원 이탄희 황운하 이들이 현재 소위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한번 보니까 대략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입니다. 전남 남은시 출생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안산 단원을입니다. 광주광역시 출생입니다. 김성원 민주당의 수원시갑 국회의원입니다. 김용민 민주당의 남양주병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출신입니다. 윤영덕 광주동구 남구갑 전남 당량군 출신입니다. 이탄희 민주당 용인정 출신입니다. 황운하 대전중국어 충남대전 출신입니다. 이수진 동작구어리고 충남논산시 출신입니다. 민형배 광주광산을 출신이고 전남 해남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윤영덕 씨를 빼고 민형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광역시 광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극히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의문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건배지를 단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이인영 씨나 고민정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된지를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너무나 확연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건배지를 단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철음의 멤버들 가운데 일부만 급히 한번 뽑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철음의를 만든 인물 가운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비례정당인 더불어신민당인가 뭐 이런 당을 통해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최강욱이 진짜 국회의원인가. 최강욱은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조작에서 부정선거의 결과물로 최강욱 씨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지금 민유숙 씨가 기독자유당에서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최강욱 씨가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아마 열린민주당 출신일 겁니다.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27.8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10.4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비해서 조작을 얼마 했냐. 27.85 더하기 8.25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36.36% 정도를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누가 이런 국회의원이 됐는가 하니까 최강욱 씨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최강욱 씨가 그냥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례대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금배치를 단 겁니다. 그래서 민규숙 대법관이 지금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가버린 겁니다. 별론기일에. 이 선거 무효소송 내가 진행 못하겠다. 겁이 나니까 엄청 겁이 나겠죠. 선관이 승소 판결 내리자니 본인이 죽겠고 안 내리자니 본인이 또 죽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미영 님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나라입니까. 야합의 분노를 느끼고 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뭔가 아니라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철음의가. 철음의 멤버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욱 씨가 열린민주당인가 무슨 더불어시민당인가 아마 열린민주당일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 정상은 뭡니까 조작 안 된 데가 여기 있네요. 광주 전북 전남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항상 영정심을 해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정부의 유일하게 조작청전 지역이 광주 전북 전남입니다. 4.15 총선에서. 그 외 모든 지역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25%를 전국 평균에 조작을 한 겁니다. 열린민주당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7.85% 미래한국당 마이너스로 사전투표를 확 빼버렸으니까 8.25까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확 내어줬으니까 27.8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최강욱 씨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차하다가 그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이렇게 비례대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남긴 범죄자들의 행각,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행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수진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씨. 판사 출신이죠. 나경훈 씨가 붙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완전히. 이수진 동작을 해서 나경훈 후보를 꼽혔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수진이 플러스 13.94% 나옵니다. 이것이 공정선거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동작을 해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수만 명이 참가한 사전투표와 수만 명이 참가한 당일투표에서 한 5만 5만 가까이 될 겁니다. 나경훈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3.23% 나왔습니다. 1에서 3%가 나와야 될 것이 3배, 4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수진이 건배질 단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멋진 말씀하시는데 최강욱은 누구처럼 못된 짓 하지 말자 다짐. 그래서 철음해라고 이엄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씨 국민은 당신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국회의 언들이 뭡니까? 지금 21대 더불어민주당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들이 행진인 겁니다. 가짜들이 큰소리 치고 검수환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을 억박지르고 법의 80%를 통과시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가짜가 아니고 뭡니까?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1에서 3%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 21대 4.15 총선은 전국 평균이 25%인데 27.17%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20대 총선은 각 후보가 2.8%였습니다. 이수진 2.8% 나경원 2.8%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20대 총선은 2.8% 21대 총선은 13.94% 마이너스 13.23%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인 거죠. 철음에 의해 멤버에 속하는 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입니다. 어제 보시다시 항우나 씨입니다. 금수완박법에 가장 먼저 총대를 세게 메고 있는 소위 울산시장의 피고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선거의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황우나 씨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전중구입니다. 황우나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투표 득표율 차이가 11.6%가 나온 겁니다. 평균이 1에서 3%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영근이 마이너스 11.02%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표를 훔쳐서 부정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금수완박법에 총대를 메고 떳떳하게 얼굴 쳐들고 다니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가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뭡니까? 법 통과시킨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21대 총선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젊은 친구죠. 전남대학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는 친구입니다. 김남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남국은 여기 여러분들 잘못됐네요. 이게 김남국입니다. 조금 보시죠. 김남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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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이 조작 안 했습니까? 조작한 거잖아요. 김남국이 안산 단원에 출발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에 얻은 득표율이 12.04%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12.04%를 만들어낸 거죠.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서울 평균이 2.8%입니다. 1에서 3%를 넘지 않았던 거죠. 박순자 씨는 마이너스 11.27%입니다. 총 조작 규모는 23.31%입니다. 조작해가지고 껌 뱃지도 한 겁니다. 김남국 씨 진짜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이렇게 조작들을 한 겁니다. 조작을. 더 상시한 분석은 또 한 번 더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조작입니다. 이탄희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아주 그냥 사법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그런 악행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탄희 씨 한 번 봅시다. 용인정에 출발했습니다. 용인정 13.52%입니다. 엄청나게 조작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25%부터 큽니다. 이탄희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의 13.51% 차이 납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남긴 그냥 흔적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알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오냐 중앙선거알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이탄희 씨는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차이가 13.51%도 나옵니다. 이건 미친 결과입니다. 부정 하나만 안 나오는 것일까 합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난 표를 쑤셔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해가지고 금배치 딴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함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나라 아니죠 이게.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쓰레기 더미죠. 김범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3.08%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확 빼앗아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값이 확 커진 거죠. 이러고도 뭡니까?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냥 노래 부르고 다니는 한기호 사무총장, 하태경 국회의원, 이준석, 정주재, 조갑재 다 정신줄 나간 거죠. 고등학생 정도만 나오면 알아야 될 그런 통계학의 기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값이 각 후보마다 2.8%를 안 넘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탄희가 2.8%를 안 넘었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김범수가 2016년에 나왔으면 2.8%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5이라는 것은 뭡니까? 4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대법관들이 지금 선관이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이렇게 훔치는데 입을 다무는 것이 다 언론들입니다. 권력을 이렇게 훔치는데 입을 다무는 것이 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당이야 다 범죄자들이니까 입을 다물 필요가 있겠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뭡니까? 금수환받고 야합안에 그냥 합의를 해 준 권성동이라는 친구는 무슨 놈의 친구입니까? 내하고 동갑내기인데 정신나간 친구예요.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권력이 아무리 좋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김용민 위원 이 양반도 아주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짓은 골라서 하는 양반이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주광덕 위원이 그때 여러분들 떨어져 가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11.5%가 나온 겁니다. 김용민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11.50%가 기록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주광덕 한 마이너스 11.20%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 서울 평균이 2.8%입니다. 2.8% 넘어서 몇 배가 정도 됩니까? 4배 이상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놓고 남들이 받은 표를 그냥 다 훔치고 이러니까 뭐죠? 법원에서 증거 보존하라고 투표하면 제출하라고 하니까 통과를 해가지고 완전히 세 표를 다 싹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자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 인천연설 최종 판결에서도 선관인 이름 성소 판결 내리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 이야기죠. 이걸 해결할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없으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을 안 하겠다고 하면 권성동의 털성 뭡니까? 검수완박법에서 선거수사하고 공직자 비리수사를 다 양보해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무사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좀 더 익숙치 않은 김성원 국회의원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냐의 이야기죠. 수원갑입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이 좀 규모가 작았죠. 그러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김성원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준 득표율이 10.10%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3%도 큽니다.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창성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9.59%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뭐죠? 부정선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보시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배치 단 사람들이 철음에 철음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금수환박법을 지금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시험 부정을 해가지고 조국의 딸은 뭡니까? 고려대하고 부산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받았는데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그냥 도덕질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 이거 뭐 정말 내가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도덕질들을 한 겁니다. 도덕질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이 양반은 광주니까 광주니까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미인 형벼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내가 지금 살펴 못 봤습니다. 박주민들은 마찬가지겠죠 뭐. 내일 박주민 의원 한번 살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수환박의 주역의 민주당의 철음의 진짜 국회의원들인가 지금 보신 것처럼 뭡니까? 한두 사람 빼고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 빼고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들의 행진이고 가짜들의 뭡니까? 아우성이고 가짜들의 폼 잡기고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투표를 훔쳐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다 금배지를 그냥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면 조민은 왜 퇴학시킵니까? 조국의 딸인 조민은 왜 고려대학 퇴학이 돼야 되죠? 왜 과거에 뭡니까? 순실 씨 따그려는 정준화 씨는 다 퇴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 선거도 도덕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판국에 이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예요.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는데 조민은 왜 문제입니까? 정준화는 왜 문제입니까? 난 물건 좀 훔치면 왜 문제입니까? 사기 좀 치면 왜 문제입니까? 도덕질하면 왜 문제입니까?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이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판인데 그래서 선거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정의에서 만일 그대로 세울 수 없으면 도덕질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질 수 있고 사람 상해를 하는 질 수 있고 사람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선거정의의 관점에서는 아주 부정의한 짓을 통해서 그게 된 겁니다. 소설바람님처럼 부정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내일 박주민 위원이 얼마나 부정성과 이런 안제를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부터 오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를 제가 해보니까 93% 정도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변하지만 대략 한 90% 정도가 권성동 사퇴요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나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도 이 정도로 국민들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분노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대노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국민들이 크게 개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둔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고 문정권의 모든 비리와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비리를 모두 다 덮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했다. 이런 자성론이 아마 지금 정도 대두가 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소위 부정선거와와 같은 그런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가볍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제사범수사가 중요하니까 아쉽게도 선거사범이라든지 공직자 비리를 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제사범수사는 검찰이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그대로 웬만큼 잘한 거다 이런 정도의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심하게 두들겨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권성동 씨 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수뇌부 내부가 엉망진창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판 쇄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한 그런 부분이 아주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성동의 금수완박법 야합통과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이 중요한 사안을 당대표라든지 윤석열 측하고 상의가 없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이번 일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대략 몰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준석은 공개적인 발언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금수완박 합의하는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고 심각한 모순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그런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당황했음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금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속법 논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서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권성동 씨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에둘러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 상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조정해왔고 소위 금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입니다. 국민이 승리를 한 것이죠. 국민의 엄청난 반발에 국민의 힘이 앗뜨거한 겁니다. 지지도라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반대할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학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과시험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거대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4.15 부정선거에서 연유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해야 될 사안이죠. 이준석을 포함해 가지고 이준석과 권성동이 함께 다 사무총장까지 다 한기호까지 다 사퇴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협상에 대한 정권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것을 덜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이 같은 주장은 모든 책임을 권성동에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은 권성동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다시 정치적인 발언을 이준석이 계속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복돋아 주셔야 됩니다. 사퇴 요구를 그냥 선을 걷는 것이죠. 이번 협상에 상시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상대당에서 힘자랑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임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속하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바람과 관계없이 바로 권성동 씨는 즉시 사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추가적인 협상에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자체의 시각이나 관점이 완전히 보통 시민들과 국민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처럼 협상은 새 사람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김기현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회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권성동은 사퇴해야 되는가 권성동이 더 이상 안 되는가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협상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고 아주 척근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살아서 숨치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노를 어떤 식으로 잠재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수뇌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자로서 다시 나설 수 없는가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은 아주 여기서 명확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야합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실사구시 그런 형태로 협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권성동 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자로서 적임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변명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일단 우리가 숫자가 작습니다. 법안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6대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선거수사하고 공직자비리수사를 그냥 양보하고 경제수사를 지켰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선거수사와 공직자수사를 받는 겁니다. 절대 그쪽에서는 양보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법안의 목표가 문재인의 비리와 문정권의 비리와 5대 공직선거의 비리와 4.15 총선의 비리와 이런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놀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게 딱 한 거죠.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상황을 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선거수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맹맹패기 밝히고 책임 소재를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도 일체 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런 엉터리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친구가 윤석열 당선인의 바로 측근이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엉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딱 문제를 바로 한 분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강경파인 철음회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급하고 야비하게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부분 한 시민의 주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를 하며 심지어 민주당의 비대위원 9명 중에서 철음회의 표를 구걸하여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된 윤호준과 박홍군 등 3명이 찬성을 했고 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를 한 법안을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엉터리 같은 양반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일부 위원들까지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반대하는 위원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민주당 시도부와 검수완박법 제직을 둘러싸고 갈팡지방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위원 일부와 반대를 함으로써 자중지단이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국민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권성동이가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요. 종북 좌파정당인 민주당을 도와주고 편드는 이적행위를 스스로 찾아서 한 꼬락선이가 된 것이다. 한 시민이 아주 경로에 가지고 올린 경문 가운데서 일부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심이 없으면 이런 판단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일단 선택을 할 때는 사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것이죠. 권성동의 사심이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님 아우하면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이 정치권이니까 이렇게 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심.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성동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성동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협상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권성동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과가 다들리 그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제 범죄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가 모두 심각한 부정선거였는데 이 사건을 규명하는 일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 사범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인데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사안인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자주 언급하는 것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문정권 하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대한 소위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나 이재명 후보 관련 비리는 권성동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국민들 우리는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는 겁니다.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경제사범을 우선해서 다루는가는 결국 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권성동 씨는 아주 장문에 본인을 변호하는 거를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가봐야 우연히 날 것이란 기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편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안을 했든지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면 물러나야 되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관 균형관 견제의 최후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건 즉 2차적 수사건을 짓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그냥 국민들하고 다르는 겁니다. 경제범죄를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범한 한 사회에 끼친 그 엄청난 해악이나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미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반성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되고 협상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이 강행 처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그냥 용인하더라도 소위 선거수사하고 공직자비리수사를 검찰 손을 떠나서 안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권성동 씨는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나머지는 양보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한 것은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성동의 아웃이십니다. 국민들은 왜 분노하는가 한번 보시죠.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여러분 열을 받습니까 왜 울분이 차고 이렇게 넘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저는 제 생각이 아마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두 번째는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의도가 분명히 담긴 입법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세 번째는 경제사범을 중시해서 부패와 경제사범을 중시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정작 그들의 입법목적인 공직비리와 선거부정수사를 검찰이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이러니 이런 바보천치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사선의원 정도 된 자가 이렇게 바보천치 같은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사악한 의도가 분명히 담긴 그런 입법안을 협상 대결을 삼으면서 상대방의 분명한 입법 의도인 공직자비리검지 선거수사검지를 받아들이고 그 얼두당도 않게 경제사범이 중요하니까 부패사건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셰팅할 정도 되면 권성동의는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양반이다는 거죠. 국민들이 물려소서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번에 또 아우성을 쳐지 않았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숙이는 그런 답변이 이준석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권성동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고함을 치고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친구들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힘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당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발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가 여러분들 조사 결과가 12만 명이 하루 동안 실시돼 가지고 선거수사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포기 양당 합의 국민의힘당이 정치인 수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두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가 잘못된 합의라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게 되면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에서 변호를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글을 올릴 게 아니라 얼른 꼬리를 내리고 뭡니까 그것을 무기로 해서 민주당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변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96%가 되는 겁니다. 12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120만이 참여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문을 들어가 보시면 관련 기사의 댓글이 그냥 도배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한 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아님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싹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탄핵에 찬성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한 겁니다. 아마도 사유로 부정성으로 당선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격한 발언을 보이신 분인데 놀랍게도 찬성이 405명이고 반대가 한 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격노하는 겁니다. 김기용님은 한시적 합의안이고 조금 지나면 금수완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구제불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기가 지금도 잘했다는 겁니다. 364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정의님은 계속해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본인도 답답했던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댓글창은 닫아놓고 댓글창을 열어놔서 폭발했을 겁니다. 지금 권성동 씨 페이스북이 이정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개변을 왜 계속 이렇게 펼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진심입니다.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도가 폭락할 겁니다. 자기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재훈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한 짓을 보고 소탐대시를 한다. 이 사람아 사람이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절대 팔아서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인데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 뭐하냐 미래가 날라가 버리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검사를 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명분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뭐뭐야 너같이 정치질 할까 봐서 다섯 달에 어린애도 하겠다. 무슨 저런 정신 수준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냐 참 안심하다. 178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삶을 살아가든 간에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절대 팔아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걸 조재훈님이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팔아먹어서 안 되는 것 협상 대상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협상을 하고 팔아먹어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격노한 겁니다. 검찰을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검찰을 팔아먹고 나서 팔아먹은 논리라는 것이 부패하고 경제사범이 중요하니 그건 지켰습니다. 이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원기님입니다. 민주당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면제비를 주십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부패에 연루되어서 약점이 잡혀 있습니까 정말 웃기는 짓을 겁도 없이 하네요 정치 생명을 꺼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해창님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폭망 직전에 민주당을 살려준 당신은 책임지고 바로 사퇴라는 겁니다. 바로 사퇴라. 잔말 말고 156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가 없습니다. 이런 게 모든 신문기사에 그냥 댓글에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기가 차는 것이죠. 본인 페이스북에는 주장을 외치면서 왜 의연 코너는 다 닫아났나 댓글을 아마 열어놨으면 좀 더 상생한 이야기를 듣겠죠. 행편없는 양반입니다. 최재훈님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 그 자리에 하루도 있을 수준이 아닌다. 만일 윤석열과 상회에서 결정한다면 윤석열도 동반사퇴해야 된다. 윤석열을 뽑아준 국민들 눈이 무섭지 않았나 보다.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밀실 야합정치부터 시작할 속성인가. 윤석열은 정치 초년생인데 시작도 하지 않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냐. 어떻게 했길래 뭐뭐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냐. 시작부터 거들먹거리며 천하대 안 들어간다. 난리 죽이더니 한덕수 정호영 같은 사람들을 총리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더니 이제 네가 뭐가 꾸린지 좌파들과 연합해서 정치인 공직자 수사 안 하겠다고. 정식으로 윤석열 씨한테 묻는다. 이런 게 정령 당신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 바로 서는다라냐. 지금 불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게 바로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몰랐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오랜 직위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빠른 길을 선택해야 다음에 모든 게 따라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한 2년째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탄압이 참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금부터 한 10배 정도의 송출량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걸 다 차단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부정성과 이슈 안 다릅니다. 돈도 안 되고 구독자 수를 느린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탄압을 당하면 광고 수입도 끊기고 모든 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소신이 없으면 절대 2년 3년 못 견딥니다. 소신이 뭐냐. 인생은 길고 결국은 바른 길을 걸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척건들이 정치판에 닳고 닳은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더라도 결국 자기가 정도 올바른 길을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좌익과 좌파들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이번에 정도를 안 그런 거 아닙니까. 정도를. 정도를 안 그렇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놀이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김원배님입니다. 권성동은 자유의파를 능매를 했으니까 정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애매모한 표현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애국시민들과 당원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웃숭 치는 거죠. 김원배님.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조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나라에서 반헌법 지교 사악한 의도가 명백한 법안을 그것도 전임자의 비리를 덮고 부정선거의 비리를 덮기 위한 부분에 야당의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덜컥 잡아두고 그것도 아무런 뭡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이 뭐냐. 당신이 잘나서 대통령 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기옥님입니다. 이 sg 정말 아픈 sg 박근혜를 배신하든지 이제 국민도 배신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탄핵과 만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정권인수위 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이 비교적 핵심에 근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비교적 핵심에 근접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를 제외하겠다. 바로 그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권성동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밀실야합을 한 겁니다. 밀실야합이 뭐냐. 우리끼리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국민들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청와대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선거범죄 누가 저지릅니까. 대국회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인수비원장으로서 아니라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여소야대 국민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는 그런 법안을 야당과 여당이 서로 협의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관청을 거쳐 제대와 균형의 견제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범위가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점점 권성동 단독 구태단한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데 권성동 당장 물러났기 바랍니다. 윤민상 님은 제가 분노 정도가 아니라 국힘당을 완전히 때려부수고 싶습니다. 최상현 님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권성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표를 줄지 말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동환 님은 안 위원장님 바로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서 원천 무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뭡니까 정치인의 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입법한다고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권성동 씨는 그런 마인드로 최선을 다했다는데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호 님은 대통령도 되기 이전에 금수완박으로 국민을 배신한다 배신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정 지지율에 바닥을 치게 되면 국민들도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도 아주 초장부터 힘들지 않습니까 이시우 님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라고요 아니 부패한 권력자를 수사하는데 권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전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정의로운 검사고 조국을 수사할 때는 불의의 검사가 됩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는데 권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대하고 사악한 권력에 맞설하고 검사경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개가 되기를 거부한 윤석열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검찰이 무너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사악한 권력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부패공화국이 되겠죠. 검찰은 국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왜 국민을 저버립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아주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타격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 부패권력자완 좋은 검수완박법 중재한 수용 윤석열 당선인 중재한을 사전에 무긴 혹은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1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60보 정도가 윤석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석열 중재한 무긴 혹은 허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관계없이 바로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바로 화살의 최종 관역은 목적지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고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와 관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킹스님이 권성동이 윤석열을 갖고 놀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훈훈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닳고 닳은 정치판 자체에 엄청나게 익숙한 정치판에 미끌미끌한 미끄라지 같은 그런 측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지 않으면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벌써 경험했지 않습니까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동료의 모든 권영서로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모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에서도 사전투표 동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투표 어땠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전국 평균 2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측근들항에 휘둘리게 되면 그러면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김영 씨가 2시에 국민의힘 당 앞에서 모인다는 그런 그걸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첫 근을 주의해야 되죠 권력의 상부에 오르게 되면 주변의 인의 장막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철두첨에 그 사람들이 그냥 정한 스케줄이나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비판을 해야 이렇게 부패하지가 않을 테니까 썩지가 않을 거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방송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심각한 것을 심각하다고 판단 못하면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심각한 사태를 적절한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건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지 이게 심각한 건지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건지 이거를 먼저 변별하는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시죠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직접 입장을 피려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안은 용산으로 친무실을 옮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용산으로 친무실을 못 옮기면 청와대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청와대 근무 안 하면 무슨 아파트에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헌법적이고 엄청난 사악한 그런 소위 입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저항에 불꽃 같은 부분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한 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날라갈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은 검수한 밖 우려를 잘 알아 헌법같이 수호위에 노력도 할 것이다 이 정도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직접 나서가서 설명할 사안이지 대변인 시켜가 적당히 발언시키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안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고장 나온 것이 대변인이 그냥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정도 입장인 겁니다 아래 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이전이기 때문에 입장 발표할 것은 뭐 의향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프리핑을 통해 가지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낯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정도로 미지근하게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사안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입장 피력을 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미지근하게 강건드 불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중대하게 제가 봐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급 야합 파문학산 협상주의인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지고 사퇴하는 요구 걱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1천9백 명이 5분 동안 실시돼 가지고 92%입니다 거의 이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12분간 실시해 가지고 5천4백 명이 여러분들 투표해 가지고 93%가 나온 겁니다 원내대표를 사퇴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러분들 여론의 90%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가 된지는 확인하지 안 해봤습니다마는 90% 이상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고 그 원내대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척근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냥 대변인 성명 발표하고 그냥 끝낸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변별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등목인 거죠 모든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분 전에 93% 정도가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냐 수문장님이 권성동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단 중대범죄수사권한 박탈에 찬성한 건을 대물리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에게 말 없는 진정한 사과가 되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선거와 586 카르텔은 공생관계와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문장님의 표현 가운데서 아주 멋진 표현이 바로 부정선거와 586은 카르텔입니다 586은 부정선거의 주역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훈장을 바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 난장판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586과 부정선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자 권성동은 금수완박 중재안에 합의 파괴시키시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성기님은 권성동씨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님은 무슨 적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권성동과 부정선거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국회는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권성동 뭐를 묵인한 윤석열 당선인 동안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하여금 그 파문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르냐 옳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파문이 권성동과 사람들이 윤석열을 동일체화하기 때문에 동전의 앞과 뒷면을 보기 때문에 그게 오르냐 옳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식하느냐 예능풀로 나가가서 재롱 떨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벌써 탄핵이 나오는 겁니다 황병돌님은 사기 탄핵주역인 권성동 같은 부류의 사람을 옆에 두면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 탄핵주범 부정선거 방조자도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아닌 인간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동일한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은 당연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기 탄핵 일당들 모조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충신들은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황병돌님이 결국은 이번 사태를 탄핵에서 뿌리를 찾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내놓으셨고 그다음에 김형석님은 정인곤님은 도대체 국힘당은 뭐하는 거야 포에미아님은 권성동뿐만 아니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를 하나 라이트 행전은 권성동은 정치하지 말고 영구의 정치계를 그냥 떠나라 이렇게 아주 격노한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의 금수완박 야합을 무효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파국민 대다수는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143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가 없습니다 이 김창진님 말씀은 참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그 척근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권성동의 금수완박 야합에 그치지 않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상현님은 합의를 파괴하고 권성동을 내쫓겠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라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1179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반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배현진 대변인 시켜가지고 앞으로 취임하고 나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있다 이야기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한식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 시민들이 글을 남길 정도가 되면 나라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식님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장 권성동에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권성동을 징계하고 합의 내용을 적각 배깃도록 하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다 당신 입장이 뭐냐 이야기죠 박근일님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위원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고 특권을 누리고자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못 본 채 어물쩍 넘어가라 한다면 정권 심판의 칼날이 윤석열 정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야합에 동조한 권성동에게도 반드시 그리고 확실한 경고를 줘야 될 것입니다 경고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퇴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권성동에 머물지 않을 거랍니다 이 하살이 누구를 향할 겁니까 분명히 이 하살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도 향할 겁니다 조기에 진화를 하지 않으면 아마 초장부터 바닥부터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근님입니다 에라이 문재인의 무선죄와 이재명의 대장동 동산 모든 죄를 눈감아주고 윤석열 당선이 임규 중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금수완박을 합의해 준 국음은 현 정권이 지은 죄는 국민에게 지은 죄이고 무슨 근안으로 해결했냐 현 정권이 지은 죄가 국민에게 지은 죄인데 권성동이 네가 무슨 근안을 가지고 합의했냐 그리고 국민이 당신을 선택할 줄 아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분이 아주 조용하게 묻습니다 정이식님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님 이렇게 무력하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괴적인 그런 비판이 아니고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겁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안건용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름은 안 됩니다 금수완박이 야합으로 끝난다면 저부터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란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이 의견 하나하나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 의견 하나하나가 그냥 여론조사고 설문조사입니다 송종택님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안 됩니다 임기도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권력에 젖어버렸습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자기 sns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입장문을 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전에 알았든 내락했던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과연 문통은 무슨 생각할까 본인이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검수완박법 반응입니다 마침 아주 멋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지키기는 선거용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에 사이다라는 그런 반응과 문바저격이라는 그런 반응이 시끌시끌하다 손석희 JTBC 총괄사장인가 하는 분이 물으니까 그게 다 선거용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문장이 아주 명문입니다 상당히 예언적인 문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과 15일 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4월 25일 날 방송을 앞두고 JTBC는 20일 날 다섯 편의 예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여권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문 대통령 지키기 논쟁에 관하여 제목의 예고 영상입니다 손석희 전 앵커가 문 대통령이 묻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자 문 대통령 반응입니다 그거 다 선거용이죠 뭐 선거용이죠 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손석희 전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문 대통령이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친구고 또 정치적인 동지고 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국민의 분노는 마치 강을 가는 건너는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민 분노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는 겁니다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 거예요 본인이 어떤 무리수를 줬는지 알 겁니다 본인이 부정선거에서 다 권력 훔친 거 다 알 겁니다 5대 공직선거 다 훔친 거 알 겁니다 드루킹 뭐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울산시장 몰랐겠습니까 울산원정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뭐 본인이 다 알겠죠 그러나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바뀌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뭘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가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사전선거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가짜들이 금뼛이 달고 뭡니까 검수완박급 통과시키기 위해서 활보하는 것은 뭐죠 완장찬놈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킬 수 있는가 국민들의 분노는 강의의 벨도 뒤집어버리지 않습니까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정확하게 문 대통령 발언에 담겼다면 그것은 문 대통령이 현명한 거죠 본인도 알 겁니다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권성동 씨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안 하겠지만 권성동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최초권이기 때문에 좀 권력에 취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나는 것이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지만 김무성 씨가 신동화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권성동과 장재원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비극 온다 그런데 여기서 몇 마디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겁니다 무리를 했으며 반드시 휘위증이 뒤따라옵니다 그때 이미 민주당은 분열됐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팔을 전당대에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열입니다 불을 보듯 번언합니다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무성 씨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선거기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선거조작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선거조작기술자들이 당내 경선까지 다 지배해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김무성 씨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김무성 씨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을 후보로 만든 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조작기술자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김무성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속하고 있는 선거조작기술자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작업을 벌렸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김무성 씨는 정치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겁니다 권력만을 잡겠다는 선거기술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다음에 척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성의 공신서열 1등 2등 따위는 정말 부질없습니다 과거 정권을 보면 권력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할 말은 하고 자꾸 싫은 소리가 나는 바람이 멀어져서 감옥에 안 가고 살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윤핵관들을 장관도 시키고 비서실장도 시키려 했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장관 안 하려 했습니다 인수위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장재원 실장은 인수위가 끝났니 당에 돌아와 사무총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척건들이 지금 저지른 범죄입니다 권성동의 최척건입니다 장재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힘을 믿지 않았으면 이번에 그런 야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국민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정도를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 권력도 잠시 피다 삐는 꽃입니다 얘는 봄날의 꽃이 잠시 피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니라 야거부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대한 비유지만 권력에 대한 비유도 똑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겸손하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문정권이 겸손하고 정도를 그렸으면 오늘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10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하가 들에 끌 꽃과 같으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권력도 똑같은 겁니다 조금 그냥 피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오래 가겠다고 그렇게 온갖 악행과 비행과 부정을 다 저질렸으니 지금 저렇게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다 진다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그런 거죠 인생의 관이 중요하고 권력관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선학 개념이 명확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지금처럼 무리수를 안 뒀을 겁니다 지금 철음에 같이 이렇게 금수완박법을 강행하게 통과시키는 젊은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철이 얼마나 없습니까 살아낼 세월이 그렇게 오래 있는데 공동체 기반을 뒤엎는 것을 10여 명이 그렇게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십니다 석게 vapor 여러분들은 어떻게 liquid미적 들리에 대한 얘기 나눠가구요 intro 숨을 이 persönlich